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등산해요 준비되셨나요? 출발! 레츠고!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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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상쇠소리도 좋고. 파이팅입니다. 여러분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바라뽀. 감사합니다. 이제 겨우 20분 경과 오늘은 단거리 왕복 1시간 30분 코스 달려봅니다 사랑하는 유친 여러분 함께 달려주세요 사랑하는 유친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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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루에 화이팅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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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이 너무 많이 흘려서 어지러워요 됐어,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리막길입니다. 화이팅 해주세요. 내리막길에 중심 앉아보면 위험해요. 발끝에 힘주고 앞에 허벅지 근육 간단히 조이고 내리막길 출발합니다.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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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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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도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오르막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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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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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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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воей n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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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